안녕하세요. 김종도 쌤입니다. 자, 이제 과학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대신 이제 오해는 없도록 해. 쌤이 과학론수 자체를 가르치진 않고 어쨌든 자연계 논술을 대비하려면 과학론수를 보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조화롭게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과학론수 어떻게 되는지 사실 뭐 초반부터 공부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쌤이 표준적인 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자기의 그 목표 대학에 맞게 자기가 이제 조율을 좀 해야 돼. 일단은 그 과학론수 출제 대학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 원래는 훨씬 더 많았는데 매년 좀씩 줄고 있어. 그래서 쌤이 지금 말하는 것도요. 사실은 그 2021학년도 입시안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들어야 돼. 오케이. 왜냐하면 학교마다 어쨌든 간에 그 초반에 그 발표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뭔가 좀 늦어지고 있지. 그치. 자 일단은 과학론수를 그냥 공통적으로 다 내는 학교. 내는 학교는 일단 5개 정도 대학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연세대, 성대,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인데 대신 배점은요.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론수의 비중이 한 30%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40%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나지만 물론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과학론수 선생님들은 싫어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변별은 수리논술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변별은 수리논술 그래서 과학론술은 뭐라고 하냐면 발목을 잡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즉 자기가 수리논술을 되게 잘 봤는데 과학론술이 백지다. 그럼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치. 입시 자체에서 의미가 없어. 그래서 과학론술은 조금 평균보다 또는 합격자 평균보다 조금 낮더라도 자기가 그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발목이 잡히지 않을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당락을 장화하는 거는 수리논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수리논술이 조금 모자랬는데 과학론술을 월등하게 잘 봐서 붙는 경우도 생기겠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 5개 대학이 과학론술을 보는데 대신 이제 약간의 또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 뭐냐면 요새 과학론술은 다 선택이야. 여러분들 7년, 8년 전 여러분들 선배들만 하더라도요. 과학론술을 3개를 봤었어. 감옥 3개를 다 보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 선택이야. 그래서 보통은 무라생 중에서 선택인데 근데 이 학교들 중에 일부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연세대는요. 학과별로 지정돼 있습니다. 학과별로 과학론술을 어떻게 어떤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 하고 지정돼 있어. 그래서 이 지정은요. 보통 1개 내지 많을 때는 3개까지도 지정돼 있기도 해.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어떤 과가 어떤 학과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물리 하나야. 그렇게 되면 물리만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물리화학 중에 하나야. 그러면 물리화학 중에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지구과학을 선택할 수 있는 학과도 있어. 뭐 지구환경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학과도 있기 때문에요.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지구과학을 선택할 수 있는 학과도 있다야. 맘대로 선택하는 건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퀘스트 찍었지 그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도 마찬가지야. 건국대도 학과별로 지정인데. 근데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이 아예 보통 한 과목으로 돼 있어. 오케이. 자 연세대하고 차이는 좀 알겠지 그치. 연세대는 보통 두 과목 이상인 과가 많아. 그래서 그 중에 고르는 거야. 근데 건국대는 이 과목하고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지정이 없는 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하고 크게 상관없는 자연대 공대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대신 지정이 있는 학교는요. 아 학과는 지정이 있는 학과는 일부야. 일부기 때문에 본인이 좀 체크를 해야 돼. 이것도 나중에 선생님이 뭐 따로 찍어줄 예정이야.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이 세 대학은요. 자기 지원학과하고 상관없이야. 지원학과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이제 물, 화, 생 중에서 택 1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택 1.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는 수학, 수리논수만 봐. 그런데 의외과만 생명과학 논술을 봅니다. 지정이야. 그러니까 의외과만 지정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연세대 원주. 원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수리논수만 봐. 다른 과는. 그런데 의외과만 과학 선택인데 얘도 택 1이야. 택 1이야.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과는 과학 논술을 낸다고 하진 않는데 홍기태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과학인 경우가 있어. 수리논수를 원래 내는데 소재가 과학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번 문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수리야. 그런데 소재가 과학인 경우, 과학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괜히 겁먹지 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논술이 그냥 필수적으로 나오기도 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대신 바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왜? 과학 논술이 어쨌든 줄고 있기 때문에. 바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목표대항인 경우에는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자세한 입시안을 발표한단 말이야 또. 그에 해당되는. 그때도 자기가 꼭 목표대항은 확인을 해줘야 돼. 어쨌든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좀 많지는 않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학 논술은 원만 나오나요? 투도 나오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학교는 원 위주로 낸다고 얘기를 해. 보통은 그래서 과학 논술은 원 위주로 낸다. 위주로 출제.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약속이 지켜지진 않는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같은 경우엔요. 그냥 투도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투도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성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뭐 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시문에 주어집니다. 라고 말은 해.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게 원투가 우리가 이미지로 나눈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계되는 경우가 좀 있어. 그러다 보면 투 내용이 조금 걸쳐지는 경우에 문제를 안 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필요한 내용을 제시문에 좀 줄 수는 있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시문에 주면 다 아냐고. 그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이 아무래도 일단은 상위권 위주의 대학이고 그 다음에 원 위주로 출제를 하긴 하는데 투가 일단 연대는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성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는 걸칠 수 있다 정도. 그러니까 기출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 기출로.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봤지. 자 그러면 과학 논술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본인 선택하지. 자 그런데 그런데 일단은 기준은 좀 잡고 가자고. 과학 논술 선택하고요. 과탐 선택은 일단은 별개야. 선택은 자 별개다야. 물론 일부러 따로 예를 들어서 나는 과탐 선택이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인데 과학 논술을 일부러 화학 논술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과학 논술 때문에요. 그 과탐 선택을 바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안 돼. 별개야 별개. 겹치는 게 유리한 건 맞아. 그렇지만 별개야. 별개야. 자 그래서 과탐은요. 과탐 선택은 당연히 뭘로 하는 거야? 등급이 잘 나오는 거지. 등급이 잘 나오는 거. 아마 지금 다 결정이 났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N수생들 중에서 등급 몇 번 이제 못 받다 보니까 이제 감옥을 바꾸는 친구들도 일부 있긴 해.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등급이 잘 나오는 거. 것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과학 논술은 대부분의 경우. 논술은 대부분의 경우. 자 과탐과 겹치게 하는 게 맞긴 해. 겹치는 게 맞긴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겹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투과목이 나올 여지가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하고 화학을 들었어. 과탐을 선택을 그렇게 했어. 생명과학 1. 화학 1. 이렇게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그. 생명과학을 할까요? 화학을 할까요? 논술에서는. 그거 고민되잖아. 그치? 그런 고민들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보통 겹치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그 안에서 또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야. 첫째 뭐냐면 내신으로라도 내신으로라도 툴을 들었던 적이 있는 감옥이 유리합니다. 대신 툴을 저는 수능 공부하듯이 하진 않았는데 상관없어. 그렇게 나오진 않아. 광흥론수라고요. 수능 과탐은 조금 다르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광흥론수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의하면이야. 빈출 주제가 있대. 수능처럼 막 그 20문제를 내려고 막 구석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대부분. 큰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빈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빈출 주제의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를 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대신 더 디테일한 건 광흥론수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좀 해야 돼. 어쨌든 간에 내신으로라도 투를 들었던 감옥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야. 거꾸로 얘기하면 스민철은 아직도 내신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 고3 같은 경우에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신은 남아있지만 아무래도 고3이다 보니까 수능 선택도 아니고 투 감옥이 남아있는 경우가 그러면 저 뭐 뒤에 친구하고 자리 바꿔서 앉는지 뒤에 앉아가지고 땅 공부하더라고. 근데 앞에서 누가 떠들고 있는데 땅 공부가 될 리가 없어. 그래서 과학 논술까지 시험 보고 그게 혹시 과학 논술을 선택하고 연결이 된다면요. 그냥 가볍게라도 흐름을 따라가는 정도는 들어두는 게 유리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절대 기준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화학 논술로 할까요? 생명과학 논술을 할까요? 두 가지가 저는 뭐 과학원 과학 뭐 생명과학원 화학원 선택해서 고민돼요. 문제 보고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요. 뭐 풀지는 못해서 상관없어. 근데 풀지 못할 리는 없다고 봐. 근데 어쨌든 문제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해. 물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지.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지정인 대학들이 있잖아. 지정인 대학들이. 실제로 실제로야. 그 샘 제자 중에 검정고시 출신이야. 검정고시 출신이어서 수능 검정고시니까 그 내신에 해당되는 건 따로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않다 보니까 과학원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냥 과탐 볼 것만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감옥 외에는 몰라. 과학을 잘 몰라. 그런데 갑자기 이제 건대 수혜과를 가고 싶은 거지. 근데 건대 수혜과가 생명과학이었거든. 생명과학 지정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는 이제 거기까지 계획을 못 자고 생명과학을 아예 공부를 안 한 거야.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어. 근데 이제 수혜과 꼭 가고 싶거든. 그럼 수시에서 그 친구가 쓸 수 있는 학교는 두 학교밖에 없단 말이야. 수혜과는. 건대하고 생명과학은 경북대였던 것 같은데. 경북대. 근데 경북대는 수혜윤수만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건대 못 봤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생명과학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예 모르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정인 지정감옥으로 자기가 목표하는 학교에 학과가 지정감옥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그걸 들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체크도 필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마음껏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체크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에 모자르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내신을라도 가볍게 자기가 해서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직접 하게 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그냥 평균 정도로 맞출 수 있겠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전혀 아니겠다. 이런 고민을 너무 원수었을 때 닥쳐서 하면요. 판단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고민해 주는 게 좋다는 얘기야. 바로 결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고민을 해야지. 자 그래서 어쨌든 과학능수 선택은 과탐 선택과는 별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최상위권 대학을 시험 보는 친구들은 투과목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과목을 내신으로라도 들었던 감옥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고를지 한 두 개 정도 놓고 자기가 고민이 될 경우에 될 경우에는 문제를 직접 확인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정으로 되어 있는 까는 거기에 대한 체크가 미리 필요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나중에 와서 어 저 안 했는데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과학능술 대비법은 어떻게 되느냐인데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강옥별로 디테일한 그런 거는 그 강옥 과학능술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게 더 좋아. 오해는 없도록 하자고. 오케이. 자 대신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거 온라인 학생들한테도 강조를 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일종의 하나의 예시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알고 필요에 따라서 좀 변형해서 알아가면 될 것 같아. 자 보통 과학능술 같은 경우에는 그 본격적인 대비는 학생들마다 차이는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의대를 시험 보기 때문에 의대에 걸쳐있는 학교가 몇 개 있는데 과학능술을 많이 봅니다. 이러면 좀 빠르게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야. 근데 저는 뭐 6론술을 쓰는데 과학능술이 걸쳐져있는 학교가 뭐 두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는 한 학교밖에 없어요. 이러면 뭐야? 조금 늦게 시작해도 왜?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오케이? 근데 저는 뭐 6론술을 쓰는데 그 중에서 뭐 4개 대학이 과학능술을 봅니다. 하면은 그 친구는 아무래도 비중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본격 대비하는 시기는요.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어. 근데 보통 뭐 1월 달부터 하거나 3월 달부터 하는 경우는 드물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요. 빠른 학생들이 보통 6평 이후에 많이 합니다. 빠른 학생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보통의 학생들은 여름 특강 때 많이 해. 선생님이 여름 특강이라고 썼다. 여름 방학이라고 쓰지 않았어. 여름 특강이야. 왜냐면 올해 방학은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여름 방학이 얼만큼의 길이가 나올지 모르겠어. 선생님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선생님이 지금 3월 중순쯤에 찍고 있거든.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보통은 여름 특강 때 같이 하거나 아니면 빠른 친구들은 6평 이후에 바로 들어가거나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보통 본격 대비는 이때 합니다. 이때. 그리고 다행히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다행히도 과학능술은 빈출 주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빈출 주제 가지고요. 수리논술처럼 막 긴 커리큘럼을 듣는 경우는 드물어. 오케이. 그래서 빈출 주제 가지고 보통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걸리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많이 하면 당연히 유지하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수리논술만큼 그러니까 시간 투자가 수리논술만큼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 상대적으로.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간을 내는 건 부담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 과학능술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그때 가서 하면 좀 늦을 수도 있어. 뭐 그때 아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 플러스로 제시하는 게 있어. 플러스로 제시하는 게 언제냐면요. 1학기 중에. 1학기 중에야. 1학기 중에 보통 선생님은 이제 그 내신 전후 내신 전후를 보통 많이 얘기해. 특히 이제 중간고사 중간고사 내신 전후를 좀 활용해라. 왜냐하면 내신이 좀 자기 학교가 좀 빠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났는데 뭐 수능이라든지 논술강의는 아직도 휴강상태인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어? 시간이 남네 하고 펑펑 노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다음에 내신 기간 중에서 우리 학교는 내신을 좀 늦게 봐요. 그러면 뭐 내신을 그렇다고 해서 고3 때 뭐 한 달씩 준비하는 경우는 드물잖아. 자기가 내신 써놓을 거 아닌데 그렇게 준비하면 안 돼. 선생님이 내신의 진실에서 얘기했었지. 그치. 어쨌든 그래서 좀 타이밍이 좀 늦게 시작 보는 학교들이 있어.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초반엔 좀 여유가 있다고. 내신 기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휴강 기간에 여유가 좀 있단 말이야. 오케이. 물론 이번에는 내신 기간이 짧아질 것 같긴. 하지만 올해는 그래서 아 꼭 중앙고사 내신 전후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드는 거지. 그게 예시라고 했잖아. 그치. 자 이때 이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요 세 대학 정도 왼쪽으로 가서 얘기할게. 요 세 대학 정도는 왜냐면 연세대는 답안을 발표 안 해. 그리고 연세대는요 과학 논술이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려워. 어쩔 때는 평균적인 난이도가 수능 수보다 높을 때도 있어. 간혹.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꽤 변별력이 발목보다는 변별력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연세대를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성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중앙대 선생님이 이제 건국대까지도 얘기하는데 정 시간이 안되면 보통 요 세 대학을 얘기합니다. 요 세 대학은요 학교가 자료를 굉장히 잘 발표해 놨어. 굉장히 잘 발표해 놨어. 선생님 저는 성대 안 볼 건데요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보통 보통 선생님이 요 시기에는요 성대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중앙대 요 세 대학 미니멈 세 대학이고 여유가 되면 건국대까지 여유가 되면 건국대까지 보통 한 최소 2년치 2년치는 선생님이 한번 체크해 보라고 얘기를 해. 체크해 봐라. 풀지 않아도 괜찮아. 체크해 봐라. 왜? 과학 논술이 어떻게 축제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학 논술을 어떻게 하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원래 본인이 잘 모르는 거 과학 논술이 어떻게 되지? 잘 몰라. 잘 모르는 거는 더 겁나. 아무것도 아닌데 더 겁날 수도 있어. 물론 연대까지 준비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난이도보다는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연대 두고 봐야 돼. 그래서 정 시간이 안 되면요. 1년치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대 2년치 다 보고 경희대 이런 의미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는 1년치 성대 거 경희대 거 중앙대 거 작년 거 1년치 한번 보겠다. 물론 지금 이거 찾아가는 시점에는 작년 기출은 발표를 안 했거든. 그러면 작년 모의라 재작년 기출을 봐도 돼. 그 두 세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년치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전 오후 나눠서 시험 보거나 이러면요. 실제로 문항수로 더 늘어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을 그러면 한 대학당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모의까지 포함하면 세 세트 1년치 1년치 자 1년치가 1년치가 세 세트씩 나온다라고 봐야 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세 세트 모의 뭐 오전 오후 세 세트 여기도 세 세트 이렇게 봐야 되거든. 물론 경희대는 날짜를 다르게 해서 보지. 어쨌든 간에 그러면 세 세트씩 나오면 토탈 아홉 세트 정도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무라생을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감옥을 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옥 위주로만 보면 되고요. 난 아직도 감옥을 두 개를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두 문제를 다 보라고. 대신 하나만 봤을 때는 어? 생명과학이 할만한데? 파악보다? 하지만 그건 한 문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러 문제를 봐야 되는 것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가볍게라도 경험하라는 얘기야. 선생님 근데 풀어봐야 되는 걸 이렇게 보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문제 버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풀 문제들 많아.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공한 데는 시험 안 볼 건데요. 그래도 봐. 왜냐하면 과학 논술은요. 수리 논술보다 주제가 돌고 도는 게 굉장히 심해. 학교마다 질문 방식은 달라. 그 다음에 약간의 선호 주제들은 좀 있어. 그렇지만 과학 교수님들의 머릿속은 비슷해. 어떤 교수님이 어? 우리 생명과학에서 예를 들어서 유전이 중요해. 라고 하면 다른 학교를 안 낼까? 낸단 말이야. 대신 질문 방식이나 위험은 바뀔 수 있어. 근데 주제는 돌고 돈다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그래서 자기가 시험 보지 않는 대학이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과학 논술님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요. 비슷한 거 나오면 본 거니까 유리하잖아요. 뭐 실제 시험은 안 그런가? 상관없다는 얘기야. 아까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꼭 풀어보고 싶은데 저는 그냥 풀어보는 게 아니라 체크를 하면 그냥 문제 보고 조금 고민한 다음에 바로 풀이를 봐야 되잖아. 무슨 상관이야. 경험하라. 경험하라. 이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염두한테 좋아. 오케이.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첫째 일단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 선택을 아직 결정 못한 친구들은. 그 다음에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지. 과학 논술도요. 당연히 뭐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문항 문제를 보낸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근데 생각보다 많이 공부 못한다고. 시간 투자 많이 못해 생각보다. 수능 논술만큼 투자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볍게라도 자꾸 경험의 양을 늘려가는 거. 그치. 굉장히 중요한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주제는 돌고 돈 돌었잖아. 그럼 이렇게 몇 세트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또 몇 세트 보면 어? 자꾸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빈출 주제가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시너지가 납니다. 뭐하고요? 수능 가탐하고. 수리 논술도 사실 수능스러운 문제들도 일부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과학 논술은요. 수리 논술하고 수능 수학하고 거리가 이만큼이면 과학 논술하고 과탐의 거리는 더 가깝다고 얘기해. 근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렇게 가볍게라도 과학 논술을 경험하잖아. 근데 수능 가탐 공부를 계속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게 겹치는 경우 대부분이 겹쳐. 그치? 겹치는 경우에는 수능 가탐 공부를 하는 게 과학 논술에도 그치? 도움이 되는 거야. 왜? 질문 방식을 봤기 때문에 수능 공부하면서도 아 요게 과학 논술에 나오면 뭐 항상 그걸 아주 뭐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아 요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겠구나. 도움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시너지도 납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요때 보통 6월 이후야. 빠르면 6월 이후 그치? 그 다음에 늦는 친구들은 여름 특강. 늦는다고 하면 좀 그런가? 보통은 여러분들 특강. 파이널 때는 건 좀 늦긴 해. 근데 그때 해도 좀 잘 보는 친구들이 있긴 해. 그렇지만 본인이 잘 볼지 못 볼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게 좋겠지. 그치? 자 근데 생각보다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 그런데 길게 봤을 때 경험도 늘리고 선택 고민되는 친구들은 그치? 선택에 대해서도 자기가 더 명확하게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과탐하고 시너지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샘이 원하는 건 1학기 초중반에 금방 샘이 얘기했던 대학 정도에 미니몸 1년치 미니몸이야 그 다음에 평균 2년치 정도는 어 뭐 머리 싸매고 풀지 않아도 상관없다. 가볍게 문제 읽고 조금 고민해보고 풀이 보면서 아 이런 식의 주제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답변하는구나 그렇게 경험한 게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샘이 초반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과학 논술을 너무 막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거는 과학 논술님들하고 하겠지만 하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초반에 그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뭔가 두렵고 무섭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 오케이 그래서 샘이 초반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 요거 때문이야 사실은 뭐 전체적인 틀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전체적인 입시 흐름에서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고 실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실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우리 과학 논술 대비와 관련해서 샘이 설명은요.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논술 2 2 십 4 5 4 5 5 7 9 11